에이, 요! 나는 더블엠디!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다니 뻔뻔하군요. 카야, 그리고 패배자 다크. 우린 오직 코스모사우루스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코스모사우루스님. 저들의 경험을 이용하란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코스모사우루스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야, 트리! 뭐하는 거야? 리언한 다이노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이죠. 무슨 일이야? 샤벨, 트리 좀 괴롭히지 마! 재채기를 했을 뿐이야. 야, 트리, 괜찮지? 안 괜찮아요! 미안하다, 미안해. 렛츠! 어서 나와봐. 일인데? 앞에 처음 보는 다이노 코어가 있어! 뭐라고요? 세상에서 지금 맛있는 선선 피자 가족하고 먹으면 우스고 피지 피자하면 언제나 선선이 찔리지 뭐지? 아무리 먹고도 먹여도 절대 안 찔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오, 신나는데? 어, 메모드? 메모드, 제 트리예요! 메모드는 누구? 그런 촌스런 이름 난 모르지 그럼 난 누구? 왜 파는 배너 자동차? 더블MD! 트리, 아는 사이야? 네, 지구에 불시착하면서 헤어진 동료예요. 그런데 왜 몰라보는 거지? 그러게요... 야, 너희 뭐 하는 거냐? 피? 왜? 나한테도 배달 자동차가 생기니까 샘나냐? 방해하지 말고 비큐 주지 그래! 아, 예! 에이, 요! 더블MD!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선선 피자 가족하고 먹으면 우스고 피지 피자 하면 언제나? 선선이 찔리지! 호!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절대 안 찔리지! 우와! 대단해! 야! 렛츠고! 에이, 요! 스타트게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선선 피자? 메모드는 불시착할 때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게 분명해 안되는데... 메모드가 기억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마스터 그렇다면 충격요법이지! 메모드한테 충격을 주면 다시 기억이 날지 몰라! 뭐? 요! 하! 맞췄고 먹이좋어 썼어 피자 여기 왔어! 요! 피자 시킨 사람, 컴온! 어? 아무도 없음? 넌 아까 그 꼬마잖아 뭐 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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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혀? 기억이 좀 나니? 충격요법 성공! 성공! 벗겨워! 벗겨워! 어? 에이! 이번엔 기억을 못하는 다이노 코어라니 정말 싸울 맛도 안 나는군요 미, 미터 이번엔 다양한 메카 다이노를 소개하겠습니 쟤가 어디서 본 듯한 외모드, 뭐가 떠올라요? 마스터, 합체해야 합니다 좋아! 보답합체! 쥬우니, 스파, 업! 히라노, 이그니션 최종, 용, 최! 좌, 기, 버스터! 백수! 저 녀석들은 벨로키라토르 삼형제야 각각 콸콸 물대포, 꽁꽁 광선 아뜨와뜨 증기로 공격해! 저런 쪽반 애들은 한 방이면 충분해! 공격! 꽁꽁 광선! 아니!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스터! 골로 녹이면 돼! 파이어 브레스! 좋았어! 공격다! 파이어 브레스! 팔팔 물 대포! 으악! 파이어 브레스가 없어졌어! 물로 불을 끈 거야? 물? 렉스! 물은 전기가 동해! 됐어! 오챙기 차벨! 라이트닝 빔! 아뜨아뜨 전기 발사! 으악! 이게 뭐야! 라이트닝 빔이 사라졌어! 아뜨아뜨 전기 때문이야! 전기가 구름을 타고 흩어졌어! 으악! 괜찮아요! 메모드! 정신 차려요! 으악! 장나구 예쁜 게 아닌가 봐! 세 마리가 공격을 다 막잖아! 일단 방어다! 원체인지! 최고! 벨로키 공격! 실패류! 아싸! 먹었다! 메롱! 하하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벨로키 3명제! 뭉게뭉게 얼음 안개! 저게 뭐야! 메모드! 메모드! 하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으악! 하나도 안 보여! 으악! 으악! 하하하하하하! 어디서 공격할지 잘 모르겠어! 숨지 말고 나와! 으악! 원하신다니! 뭐? 으악! 마스터! 으악! 너무 많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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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울을 줄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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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요! 메모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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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드! 어... 페이트릭! 메모드 기억이 돌아왔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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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안개 속에서 울트라 D버스터가 공격받고 있어요! 울트라 D버스터? 요요요! 원투 원투! 요! 비트가 느껴져! 비트? 헤이 마스터! give me a chance! 나의 비트 센스! 이길 수 있어! 비트? 소리를 이용한다는 것 같은데... 메모드는 음파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파? 난 메모드! 아 그 자막 다스 더블 엔디! 앞이 안 보여도 소리를 앞을 봐! 그게 내 능력! 그게 내 파워! 오! 맞아!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다이노 코어를 어떻게 믿어? 난 메모드의 비트를 믿어! 나와 메모드를 교체해줘요! 진심이야? 마스터도 메모드의 비트를 믿잖아요! 응! 믿어! 메모드 고 체인지다! 메모드 이그니션! 예스! 마스터! 고 체인지! 메모드! 요! 요! 마스터! 비트의 몸을 맡기야! 중치야! 요! 하! 메모드! 잠시! 웨이트! 요! 원투 체크! 원투! 지금이야! 드롭 더 비트! 알았어! 드롭 더 비트! 보인다! 루키! 다이노 점프! 하이퍼 노이즈! 하이퍼 노이즈! 은파로 날려버리자고! 아! 상관아! 렉스! 모노클로니우스 디스크를 사용해! 간다! 모노클로니우스! 모노클로니우스! 모노클로니우스 이그 미션! 명칸 놈속의 중도! 소닉? 노이즈! 메모드, 기억이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서리, 내가 잠깐 어떻게 됐나 봐 어쩌다가 기억을 잃은 거죠? 모르겠어, 떨어지다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아 오, 번개! 굉장한데? 메모드! 맨, 멋지는 누구? 내 이름, 더블암디! 메모드 기억이 터지? 찾았다 리액션 선빈 마이 반드시 재회해